정치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정호 세안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평론계 키다리 아저씨 미스터 송입니다. 성국권 영남일보 본부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문자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속 문자 메시지가 화제죠. 신문마다 전부 일면에 칼라로 사진도 찍히고 그러던데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다섯 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건강인행식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소환장을 통보했습니다. 백 교수님 계열을 좀 볼까요.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백현동 개발 관련이고요. 발언입니다. 두 번째는 대장동 관련 수사 중에 숨진 김문기, 성남토경호 1차장 관련 발언입니다. 두 가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구체적인 혐의로는 허의 사실을 공표했다라는 것이고요. 백현동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국감장에서 있었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고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자격이었습니다. 발언을 문제 삼았는데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이게 용도 변경을 해서 아파트 지어서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그런 취지로 답변했고요.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그런데 검찰은 요청 사실은 있으나 협박은 아니다. 그래서 허의 사실 공표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숨진 김문기 씨 관련 발언에서는 알았느냐 그러니까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 그런데 검찰은 같이 해외 가서 사진도 찍었는데 몰랐다라는 것은 허의 사실 공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 얘기는 어디서 한 거죠? 이거는 아마 sbs 아마 토크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대담 관련해서 인터뷰 관련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의견이나 표현을 문제 삼는다.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민주당 입장은 조금 이따가 다시 좀 보는 걸로 하고요. 송범 의장님 어제 정기국회 첫날이었어요. 그것도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이뤄진 소환 통본데 이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이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이나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본안 사건 같으면 정기국회 첫날에 소환 통보를 하고 대표 취임 안전 나흘 만에 소환 통보를 한 데 대해서 정치적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거는 본안 사건이 아니고 본사건이라면 여러 가지 특혜 의혹과에서 배임 이런 건데 이건 뭐냐 하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죠. 그러니 선거를 할 때 대선 기간에 선거를 할 때 이런 일에 대해서 이런 혐의가 있는데 부인을 함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판단을 허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법이고 선거법은 3월 9일에 대선이 있었으니까 6개월이니까 9월 9일이면 공수수요가 끝나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끝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금요일부터 그때부터는 또 추석 연휴에 들어가고 하니까 최대한 날짜를 잡은 것이 6일 이렇게 잡은 것이지 그것을 정기국회 첫날 아니면 취임 직후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선 또 보궐선거 또 당내 경선 출마를 했기 때문에 소환을 할 수가 없었죠. 그 사이에 공수수가 다가온 거죠. 정당한 절차다. 어쩔 수 없는 절차죠. 민주당은 그렇지만 정치 탄압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를 찾았는데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가지고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막힌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정말 민생을 챙기고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이 털다가 또 안 되니까 엉뚱한 거 가지고 고투리 잡고 그런 거 적절하지 않다.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한마디로 이거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정치 보복 그리고 제1야당 와해를 위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로는 첫 번째로 형평성에 어긋난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장남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이 부정 입학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근거도 됐어요. 세계 선도 전형으로 고려대 경영학과에 합격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숱이 일반 전형.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도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팩트도 딱 떨어지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혐의로 처리를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중자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근혜에서 허위 학력 이력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러고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으나 허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은 불송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잣대가 이중잣대냐. 그래서 한마디로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 국면 전환용이다. 지금 대통령실도 완전히 대대적 개편할 정도로 흔들고 있고 특히 여당은 이준석 사퇴로 거의 만신창의 수준인데 추석 앞두고 추석 밥상머리 여론을 겨냥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보부장님 검찰 입장은 어때요? 이것은 고발 사건입니다. 고발인이 있는 거죠. 고발인이 지금 국민의힘과 시민사회단체가 고발을 한 사건인데 그렇다면 공소시효과 가기 전에 고발 사건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피고발인을 소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고발인을 소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소환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한 배려도 있습니다. 이게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하나가 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문기 사건 대장동 사건 이런 게 있고 또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에 있는 것은 또 다른 사건이죠. 대장동 여기도 대장동인데 이 공공수사 2부는 선거사본만 다루는데요. 선거사본만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 공수수요가 지금 다가왔으니까 이 두 가지 그런데 성남지청으로 가고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여서 검사자로 오히려 모여서 야당 대표니까 하루 만에 처리를 한다 이렇게 배려를 하는 측면도 있죠. 짧게 얘기하면 일단은 소환을 하려면 최소한 저유를 해야 됩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제1야당 대표를 일방적으로 날짜 특정해서 소환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조사 방법과 관련해서 소환 조사가 있는가 하면 서면 조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포석이 담긴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율 과정은 있었을 것 같아요. 전혀 조율이 없이 야당 대표에게 조율이 없이 그냥 딱 통보를 했다기보다 아마 그쪽에 민주당 주변에도 법률팀도 있고 조율 과정은 저는 있었다고 보죠. 그건 아직 확인은 안 된다.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는데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관련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 기사를 꼼꼼하게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예 저도 보도를 받고 오전에 그런 소환 통보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특정 사안을 전제로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더 상세히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특정 목적에 얽매이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검찰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뭐 나는 몰라 나는 모르세 작전 또 일제 개입 안에 거리두기 전략인데요. 좀 설득력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사 사건 기사 꼼꼼히 읽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뭐 모른다는 뉘앙스를 펼쳤는데 대통령 후보로 나왔고 경선에서 선거해가지고 0.7% 차로 떨어진 그런 상대방 그리고 80% 가까운 역대 최고 득표 1로 당선된 제1당의 대표와 관련된 걸 전혀 모를까요?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남의일 얘기하듯이 했는데 아시겠지만 법무장관 하면 검찰의 최고 감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검찰의 주요 인사를 다 검찰총장 오기 전에 단행을 했고 그리고 현 검찰총장도 친윤희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하고는 동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신전심이라든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조위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이재명 후보가 동기라는. 아니 아니요. 현재 검찰총장. 검찰총장하고. 그렇습니다. 자 송범 의장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고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그렇죠. 일단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할 수는 없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해도 그것은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안 읽어봤다고 그러지만 사건 개요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간 것이고 이것을 대신하는 것은 정치권에서 여당이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야당에서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당이 해야 되므로 지금 건승동 원내대표가 먼저 나선 거죠. 건승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범죄와의 전쟁이다 한 것은 맞는데 범죄와의 전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우리도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다 이렇게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수석대변인 또 원내대변인들도 오늘 총출동을 해서 정치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논평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일들은 대선 이전부터 다 제기가 되어왔던 건데 무슨 정치탄압이냐 이것 좀 하나하고 하나는 떳떳하면 소환해서 검찰에 나가서 수사받아라. 이거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죠. 이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두 분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지 어떻게들 전망하십니까? 제가 부채도사는 아니지만 딱 찍는다면 저는 검찰 소환에 응할 것으로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역공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기질이 정면돌파예요. 경기도지사 선거도 그렇고 대선 출마도 두 차례 나간 것도 그렇고 대선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 선대위원장 해달라니까 아닌 줄도 안 했고 또 계양에도 나갔고 당대표 선거도 또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기질상 볼 때 이것도 정면돌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나가서 오히려 내가 이렇게 탄압받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탄압 이미지를 부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자리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향해서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중단하고 제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십시오. 이런 말 할 것 같습니다. 배정희 교수님 부채도사는 아닙니다라는 전제를 깔고 정면돌파할 것이다. 다음 주에 검찰 소환에 응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맞으면 다음 주부터는 제가 배도사로 별명을. 틀리면 군범한데?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송범 위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허를 찌르는 행보가 이재명식 돌파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이런 보도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측근들에게 나 나가서 뜻의 조사받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요? 했는데 참모들이 그렇게 되면 정말 표적 수사에 휘말려든다. 그리고 나가면 안 된다. 이 양쪽의 의견이 빙빙해 있다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허를 찌르는 정면돌파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시점에서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지금 첫 번째거든요. 첫 번째 소환인데 오늘도 각 신문마다 리스트가 쭉 나와요.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한 10개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10개 이상의 수사를 받고 있고 이것은 선거법 정도인데 선거법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형량이 과할 수도 있는 그런 혐의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다음에 계속 나가게 돼요. 한 10개가 넘는 수사를 소환을 다 나가게 되니까. 이번에 이번에도 응하지 않을 것 같다. 처음부터 아예 응하지 않을 것 같아. 알겠어요. 다음 주에 금요일 날 다 적어놓을 거예요. 누가 본밤이냐. 오늘 청취자 한줄평 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민주당 강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받은 사건. 이 대표가 받은 메시지에 이런 문구 있었잖아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는 청취자라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다섯 글자로 받고 있습니다. 선전포고네 전쟁 맞아요 공정정의 웩 공정정의 웩 뭘까요 백 교수님 웩 공정정의 웩 죽었다는 얘기죠. 아니 아니 웩이 뭐 이렇게 구토하는 듯한 의사만 같기도 하고 말씀하신 그 말 들을 때마다 오버이트 나온다. 왜 흔들린다는 의미도 있죠. 흔들린다는 의미도 있어요. 공정정의를 흔든다 뭐 이럴 수 있네. 김여사 소환. 여기서 김여사란 김건희 여사를 지칭하나 보죠. 뭐 당연하겠죠. 검정치 음모. 이건 뭔 말이죠. 검정치. 검찰의 정치 음모. 아 검찰의 정치 음모. 거의 다섯 글자리 둘이라다 보니까. 검정. 양당 민생 좀 이건 알겠네요. 형평성 지켜 물가나 잡아 방탄범죄 당. 이거는 민주당을 지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렇다고 봐야죠. 서로 뭐 공평하게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5년 뒤 보자. 이거는 국민의힘을 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문자도 왔습니다. 배도사님 짱. 국민의힘이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송검 기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오늘 오전에 상임정국위원회가 있었죠. 그것은 정국위원회를 수임하는 기구입니다. 정국위가 다음 주 5일에 열린다는 거예요. 다음 주 5일에 열리고 그전에 상임정국위원회에서 당원 개정안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이제 정국위로 5일 날 넘어가고 그 즉시 비대위원장을 또 임명을 하는 그런 질차를 받게 되는데 오전에 회의는 끝난 거예요. 회의 끝났습니다. 투표까지 다 끝났죠. 55명 중에서 32명이 박수로서 추인을 하는 상황까지 끝났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때 조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시킨 법원의 결정 중에 가장 핵심은 비상상황이 아닌데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이거거든요. 비상상황을 만들었다. 그렇다면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상상황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딱 맞춤형으로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의 5명인데 그중에 4명이 사퇴를 하면 비상상황으로 보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4명이 사퇴를 했거든요. 배현진 조수진 또 정미경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도 선거 나가기 위해서 사퇴를 했고 지금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딱 남아 있어요. 그러니 이 상황은 비상상황이다. 여기에 딱 맞춤형으로 당원을 바꾸는 작업. 상임 전국위에서 오늘 당원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주 5일 날 월요일 날 전국위에서 딱 승인이라는 겁니다. 딱 치면 그러면 끝나는 거죠. 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의 수임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보니까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위를 여러 가지고 통과시킨다고 해도 새로운 또 분쟁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는 윤회간들을 향해서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험지출마해라 정계은퇴해라. 동시에 또 하나는 사법공세 드라이브를 계속 높여가고 있어요. 1차 가처분 신청에서 사실상 인용해가지고 완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2차 3차 추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2차는 아시겠지만 비대효력정지 시켜달라라는 것이고 그리고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무효다. 그리고 포함해서 비대위원 8명 모두 무효다. 그래서 효력정지해달라는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다 또 3차까지 냈어요. 아까 말씀하신 전국위원회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개최를 막아달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집행정지를 요청하고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 사태는 끝없는 법정 싸움의 미로에 빠져드는 양상입니다. 지금 14일 날 법원 신문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원 심리가 남부지법 민사 51부 항정수 부장판사 그대로입니다. 그때 주호영 비대위 직근정지 시킨 것. 그걸 재판부가 하는데 세 가지를 하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호영 비대위원장뿐이 아니고 저번에는 비대위원장이었고 이번에는 비대위원 전원 8명 전원을 집행정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낸 게 있고 그게 2차였고 그게 2차였고 3차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국위원회 개최 5일 날 열리게. 개최 금지. 그걸 못 열게 해달라. 못 열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은 소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14일 날 심리를 했기 때문에. 5일 날은 무조건 열리고 열리고 나서 14일 심리에서 그건 무효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걸 거꾸로 되는 거죠. 그것과 하나와 또 하나 민사 51부에서 같이 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계에 대한 이의신청 이 세 가지를 14일 가처분 신청을 소급해서 14일 날 심리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5일 날 전국위가 열려 가지고 망치 땅땅 두드리면. 두드리면 만약에 그게 또. 그런데 14일 날 그 일주일 뒤에 14일 날 다시 심리가 열려 가지고 그거 가처분 인용을 해버리면. 그러면 두드리는 게 무효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5일이면 그전에 4일이나 이때 심리를 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왔는데 어쨌든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요건과 관련해서 두 분 전망 간단히 들어볼게요. 배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국위하고 14일 신문도 열리고 그러는데 장기적으로. 최소한 2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판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1차 인용할 때 비상상황 아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는 무효다. 그래서 비대위원장도 직무정지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률은 똑같아요. 그래서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도 무효다. 또 그리고 8명 포함해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간결하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또 이기는 거죠. 또 이길 것 같다. 당연하죠. 송범 회장님. 그런데 법원이 재단하는 것과 비상상황이 국민의힘이 보는 비상상황과 법원에 보는 비상상황이 달랐잖아요. 그러니 국민의힘이 법원이 보는 비상상황에 맞춰서 당헌을 바꿨어요. 바꿨다면 법원이 또 새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원이 다시 인용을 하면 지금 이의신청도 같이 하고 나서 그다음 수순이 항구입니다. 고등법원의 항구하고 대법원의 제항구. 그게 본안소송이라는 거예요? 아니죠. 가처분에 대한 항구 제항구죠. 본안소송은 몇 개월 후에 열리는 것이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이 뭐예요. 결론은 국민의힘은 쭉 갈 것이다. 이준석 대표가 질 것 같다. 결과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질 수밖에 없는 것.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게요. 너무 복잡해요. 배 교수님은 이준석 대표가 이긴다. 송범 문장이면 국민의힘이 이긴다. 잘못하면 꿈밤 두 대 맞을 사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청취자 한질평 또 듣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휴대폰에 써 있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 지켜보는 청취자 여러분의 생각 다섯 글자입니다. 아니면 말고 재무덤 판에 뭘 지칭하신 걸까요? 재무덤 어떤 무덤을 얘기할까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평론을 정확하게 하는데요. 난세의 영웅. 누가 영웅일까요? 난세의 영웅. 그건 뭐 뻔하잖아요.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아닐까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재명 대표다. 일부러 틀리게 보는데. 초전의 박살. 이건 또 뭔 뜻일까요? 초전의 박살을 내야 된다. 잡으라는 거죠. 초전 속결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만 이혼해. 이혼. 누구 보고 이혼하라는 거죠? 글쎄요.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과의 관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제가 바뀐 것 같은데요. 애쓴다 했어. 건들지 마라. 백기 흔들어. 전쟁하자 혀.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네요. 다섯 글자 맞네요. tbs 살려. 감사합니다. 좋네요.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줄평도 듣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휴대폰 속 문자메시지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는 두 분의 생각 다섯 글자로 해주세요. 자 배종호 교수부터 해주세요. 민생은 누가? 죽을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대요. 통해하답니다. 창의력이 별로 없다. 이런 뜻 같아요.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엇보입니다. 어이구 무서워라. 엇보입니다. 하나도 안 무섭답니다.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종호 교수 선구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S